네. 그 후에 나의 사흙 1등 마이소 마음에 들어서 여기야? 아니요. 대단하니 3등 6등 8등 8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비상부는 8곳 1층 비상부는 2곳이 있습니다. 화재, 지진, 공개 등 비상상황 발생실을 대비하여 정범판과 특징적인 구조물을 파악하고 착각한 좌석의 위치 및 출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부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 2층 2E, FE 구역인 경우 화면으로 보이는 화살표 대피로와 게이트 3 비상부를 통해 관람객 주축입구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2층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입니다. 1층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입니다.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비상시 대피 조회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제목 후 안전한 경기방향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